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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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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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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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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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바이봉 해발 1092m 작은 마이산으로 불리는 달바이봉 조망입니다 태백산 있는 방면인데 태백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바이봉 작은 달바이봉 작은 달바이봉 저 앞이 한백산 태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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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편이 태백산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쪽이 태백시 이름이 태백시 탄백시 태백시 태백시 lo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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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